드디어 잔지바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아프리카 대륙.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아프리카 대륙. 잔지바르에 왔습니다. 우리 팀원들. 헬로우. 네. 좋아요. 자,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온 소감. 어때요? 아프리카 대륙에 처음 왔는데? 일단 아까 내릴 때 되게 놀랐던 게 되게 막 흙이 많을 줄 알았는데 초록초록해서. 우리가 그냥 섬이라서 더 높고. 맞아요. 맞아요. 그런 거 좀 그런 게 좀 높습니다. 아프리카 대륙에 온 소감. 저희 제 평생 처음이라서 언제 올까 싶긴 한데 되게 되게 이국적인 느낌이 놓으셨습니다. 일단. 동남아 같지 않아요? 와서 보니까 날씨가 그렇게 많이 덥지 않고 괜찮아요. 약간 습할 뿐인데 그렇게 한국처럼 찌듯이 습한 건 아니라서 참을만합니다. 맞습니다. 여기가 거의 뭐 우리나라로 치면 시골 버스터미널 같은 느낌. 시골 버스터미널 같은 느낌. 부디에 보이시죠? 저게 이미그레이션이고 저 바깥에서 비행기 내리면 바로 여기서 여기 세관 통과해서 여기 벨트 캐리어에서 바로 짐 찾아가지고 대기하고 있습니다. 지금 사실은 우리 서광석이 비행기를 다른 걸 탔거든요. 따로 타고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지금 막 도착했어요. 막 도착했습니다. 드디어 잔지바르에 도착했습니다. 탭했습니다. onto XML